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앵글씨입니다. 오늘은 여행하다라는 단어의 마지막 단어로 투어라는 단어, 투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투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이죠? 그리고 여러 곳을 순서적으로 들른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여행할 때 투어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I recently completed my bicycle tour across the US. 나는 최근에 자전거 여행을 끝냈다. 미국을 가로질러.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왔는데요. recently, 최근에라는 단어죠. 최근에 이 단어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링크 한번 걸겠고요. 투어라는 게 한 바퀴 쭉 돈다라는 느낌이죠. 자전거 타면서 즐겁고, 시간도 걸리고, 여러 군데 들렀다 느낌이죠. 두 번째는요. We offered a variety of boat tours 했는데 offer, 제공하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역시 다루었습니다. 제공하다 뜻이죠.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 뭐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보트 투어, 보트 여행인데 논리상 보시면 a variety of가 다양한 뭐뭐이기 때문에 뜻이 뒤에가 복수가 올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보트 여행을 제공한다. 아마 위가 여행사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이요. I went on a package tour. 우리 많이 들어보는 표현입니다. 패키지 여행. 그리고 투어가 명사로 쓰일 때 전치사 계속 on이 붙죠. on. on a tour. 그래서 나는 패키지 투어를 갔다. 동사는 be를 쓰거나 go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go on a tour. be on a tour. we toured the palace today. 이때 투어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썼죠. 우리는 오늘 palace가 고궁이죠. 궁전이죠. 궁전을 한 바퀴 쭉 돌았다는 느낌이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the band will tour Korea in December 했는데요. 이 밴드가 12월에 한국을 투어할 거다. 이때는 여행이라 그러면 좀 힘들고요. 곤란하고요. 이때 투어는 순회 공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 원수들이 아시아 몇 개국을 순방한다. 라고 할 때도 이 투어란 단어를 쓰게 돼요. 여기저기 들으면서 쭉 지나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4번에 걸쳐 여행이란 단어를 자세히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업으로 이루어진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업이 들어간 표현들을 여러분과 하나하나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